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스피킹 쌤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019년 2월 17일 있었던 토익스피킹 총평 함께 할게요 여러분 총평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자 토스 꿀팁이 가득한 자료집 꼭 눌러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총평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셨나요? 선생님이 10시 30분의 시험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11시 30분 시험과 비교해 봤는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시 30분이 조금 더 까다로운 면이 있었어요 자 우리 10시 30분 총평 함께 하고자고요 오늘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도 10시 반 11시 반 시험을 많이 보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들 시험 잘 봐라 하고 기도했는데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자 10시 30분 총평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난이도로 보시면은 Part 1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냥 무난했고요 오늘 특이하게도 사진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연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Part 3 언제나처럼 중상 Part 3 같은 경우에는 토픽이 어려울 땐 정말 특상이겠지만 오늘은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정도의 토픽은 아니었죠 그렇지만은 Part 3는 언제나 당황스럽습니다 프리토킹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중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또 평상시와 달리 Part 4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논란의 문제는 Part 4에 있었어요 이따가 Part 4에 8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상으로 잡았고 반면에 드물게 Part 5가 오늘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 꼭 풀었던 기본반이건 중급이건 모두가 다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art 6가 또 중상으로 나왔는데 이 유형을 왜 중상으로 잡았냐면 왜? 수업 시간에 풀었기 때문이죠 이미 과거에 많이 반복됐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어렵긴 했지만 과거에 2018년도에 많이 반복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할만했다 그렇지만 역시 어렵다 해서 중상 정도로 잡아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0시 30분 시험은 꽤 까다로운 시험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Part 1 Read a text route부터 시작해보죠 Read a text route 텍스트를 크게 읽어라 라는 유형입니다 자, 화면에 제시된 지문을 읽어서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지문을 읽어서 전달하는가 자, 문제번호는 question 1번, 2번에 해당하고 문제의 수는 각 3점에 그래서 2문제 준비시간 45초, 답안시간 45초가 있죠 주요평 평가 포인트는 물론 발음 억양 강세되기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 있게 큰 소리도 또렷하게 읽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수업 시간에, 오늘 제가 시험 시간에 굉장히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시간에 물론 다 선생님 학생은 아니지만 한 30명 정도가 같이 시험을 보는데 다들 일사불란하게 어찌나 억양을 잘 올리고 어찌나 잘 끊고 얼마나 정리돼서 잘 이야기하는지 와, 다들 마치 베테랑들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오, 이 시험 심상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다들 차분하게 큰 소리로 또렷하게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파트 1에서는 지나친 기교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듣기 안 좋을 수 있어요 오버하기보다는 그저 천천히 또렷하게 내용을 전달한다로 충분해요 자, 첫 번째, 퀘스천1은 보도문이었습니다 보도문은 방송 매체를 통해 정전, 교통, 정체, 도시에서 일어나는 소식 이런 것들을 알리는 지문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기획하는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고유명사가 3개가 들어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고유명사는 전혀 아니었고요 아마도 읽을만 하거나 아니면 본 적이 이미 있는 지문이었어요 자, 그 외에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읽기 어렵다 이런 단어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문이었는데 길이는 평상시보다 조금 긴 편이었지만 무난했다라고 볼 수 있었죠 자, 우리 그러면 주요 단어 같이 천천히 보실게요 먼저 시장님이라는 뜻으로 The mayor 시작, The mayor 같이 해줘야 돼요 시작, The mayor 자, 그리고 페스티벌 하실 때 페스티벌이 아니라 벌에 가깝죠 자, 우리 윈니가 안에서 지나가게 페스티벌, 페스티벌, 다시 시작 페스티벌, 좋아요 자, 또 환영하다 할 때, 워컴 할 때요 자, 이 L 발음은 다르게 L 발음을 내는 게 아니라 혀를 핀다는 의미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월컴이 아니라 워컴, 워컴 마치 웰과 월 사이예요 워컴 시작, 워컴 투 하는 것처럼 다음 레지던트 할 때, 레, 얼 발음 잘 시작해야 돼요 레지던트가 아니라 렛, 얼 발음 시작하셔서 레지던트 까지 명확하게 레지던트, 자, 시작 레지던트, 잘했어요 자, 또 윈터 페스티벌, 시작 윈터 페스티벌, 페스티벌 자, 그리고 또 지역음식할 때 로컬푸드 할 때요 로컬이 아니라 꺼레 가까워요 로컬푸드, 시작 로컬푸드, 자, 그리고 또 위치하되고 또 마찬가지로 로케이드 인데 뒤에 ON 붙여서 ED까지 명확하게 로케이드 ON, 시작 로케이드 ON, 같이 시작 로케이드 ON, 좋아요 자, 또 BETWEEN 할 때 여기서 E, 자, 모음이 두 개 있으면 발음을 좀 더 길게 하죠 BETWEEN, 시작 BETWEEN, 좋아요 다음, 워싱턴 같은 경우에 고유명사죠 우리가 다 아는 지명입니다 워싱턴, 시작 워싱턴, 또 고유명사 TURNER STREET 할 때 털럴이라기 보다는 얼 발음을 많이 살리세요 TURNER STREET, 시작 TURNER STREET, 좋습니다 자, 연음 처리를 해야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 지문을 여러번 읽다보면 연음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연음 WE ARE LOCATED ON 이라던지 또 일부가 되다 PLEASE BE PART OF 이런 것들을 연음 처리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감점 처리는 아닙니다 여러 번 읽으면 찾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WE ARE LOCATED ON PLEASE BE PART OF 라고 읽었다고 하더라도 감점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 찾을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한두 번 사이로는 못 찾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의 구조 들어 있었죠 언제나 Games win prizes and purchase local products 자, 내려오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나의 구조 항상 들어 있으니까 준비 시간 45초 동안 휴가적으로 찾아보세요 자, 또 보도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맥입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This is your nightly 시작 This is your nightly traffic watch provided by channel 7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is is your nightly traffic watch provided by channel 7 또 The city 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The city made an announcement on 이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The city made an announcement on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지문은 광고문이었습니다 광고문은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행사나 할인 내용을 홍보해요 광고하고자 하는 것에 장점이나 혜택을 부각시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광고문 지문은 어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그 전자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주요 단어 같이 보실게요 Are you? 당신은 뭐뭐합니까? 라고 의문문이죠 Are you? 할 때 Are you? 하지 마시고 Are 발음 많이 살려서 Are you? Are you? 해주세요 자, 또 Market 얼 발음 또는 살려서 Market 할 때 마 도 명확하게 Market 시작 Market 자, 또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나는데 아주 간단하게 purchase 라고 발음하세요 purchase 시작 purchase 너무 이렇게 펄차이즈 펄체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purchase 시작 자, 또 새로운 카메라 할 때 New camera 시작 New camera 라까지 명확하게 New camera 자, 또 고유명사가 있었죠 Benton 시작 Benton 이거를 만약에 Benton으로 안 읽고 Benton으로 읽었다고 하더라도 감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유명사는 준비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라고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죠 자, 또 전자장치할 때 electronics electronics 시작 electronics 다시 electronics 좋구요 또 전문적인 F 발음 강세해 주셔서 Professional 시행해서 Professional 다시 Professional 자, 그리고 또 Come and visit 방문하다 와라 이런 뜻이죠 Come and visit Come and visit 자, 그리고 시내 downtown downtown 할 때 여기를 조금 경쾌하고 길게 downtown 이렇게 읽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지문에 비동사 의문문이 들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비동사 의문문과 조동사 의문문은 끝을 올려 읽어요 라고 배웠었죠 자, 같이 배워볼게요 Are you in a market to buy a new camera? 이렇게 올라가죠 같이 해보세요 시작 Are you in a market to buy a new camera? 올라가고 And looking for a deal? 올라가는데 여기 are you가 또 생략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Are you 시작 Are you in a market to buy a new camera? And looking for a deal? 올라가죠 자, 나의 구조도 들어 있었습니다 Cameras, lenses, and great equipment 하고 내려왔죠 다시 Cameras 시작 Cameras, lenses, and great equipment 뭔가 이렇게 읽기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또, 광고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맥 보시면 Don't miss the golden opportunity to improve your health All sports cars are 20% off the regular price 이런 식으로 뭐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또, 할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고문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Part 1 지나가기 전에 Part 1 꿀팁 몇 개 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먼저 한 번만 쭉 한 번에 쭉 읽는다 잊지 마세요 시험에서 지문을 여러 번 읽는 학생이 있는데 지문을 여러 번 읽는 것은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내 마음이지만 읽으세요, begin speaking now 했을 때는 한 번만 쭉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읽으면 자칫 채점자가 이 사람이 읽지 못해서 이러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번만 천천히 쭉 읽으시면 되고요 자, 또 끊어서 period, comma 접속사, 전치사, 관계사, 감탄사 앞에, 의문사 앞에 를 끊어서 읽는데 이 끊어서 읽는 것은 꼭 법칙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 문장이 아주 긴 경우에는 뭐 분사고 앞에서 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서 너무 빠르게 읽지 않는다 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돼요 자, 또 또렷또렷하게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내용에 맞는 말투 유지 아무래도 광고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밝게 읽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part 1 팁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한 번에 쭉 또렷또렷하게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art 2 describe a picture 사진 유형 보도록 하죠 이 사진 유형이 대체적으로 쉽게 출제되는데 아주 오랜만에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먼저 화면에 제시된 사진을 묘사하는 유형으로 문제 번호는 3번이고 자, 한 문제 출제됩니다 하나만 나오게 돼요 30초 준비, 45초 답안 자, 주요 평가 포인트는 물론 문법에 맞게 필요한 보컬을 사용하여 사진을 묘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조금만 어려워도 구성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진 속에 자, 아주 그냥 노멀하게 사람이 2명만 있다 3명만 있다 그리고 장소가 적당히 있다 라고 했다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오늘 사진 어땠죠? 오늘 사진은 실내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한마디로 사람이 많이 등장한 사진이었습니다 자, 공항 안에 있는 사무실이나 사무소 같은 작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곳을 공항으로 유출할 수 있었던 우리가 다들 공항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큰 여행가방을 옆에 가지고 있었고요 자, 또 일부가 여권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으며 왼쪽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아, 여기는 뭔가 공항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오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장소로 묘사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벽에 뭔가 이렇게 안내문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말고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또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눠서 얘기할까를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아주 간단하게 인트로를 얘기한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인트로 얘기하고 자, 장소 정말 한 문장 느낌 한 문장 이렇게 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인물 묘사 사람들을 적당히 잘라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구도별로 나누어서 3등분하여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다면 한 사람 주인공을 얘기하고 나머지들 2등분으로 했어도 되는데 오늘은 사진에 일하는 사람 또 중간에서 일 보는 사람 전화하고 있는 사람 모여있는 사람 또 저기 뒤에 걸어가는 사람 한마디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3등분 하시는 거를 권유 드려요 어떻게? 왼쪽, 중간, 그리고 뭐 뒤쪽 왼쪽, 중간,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빠르게 정리해보죠 Where? In an airport 자, 공항에서 찍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봤던 넓은 아주 넓은 그런 공항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공항 안에 있는 보안사무실이라던지 뭔가 좀 작은 사이즈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봐도 공항이었다 자, 그리고 Main On the left side 왼쪽에 Two airline officers 자, 항공사에서 일하는 직원 두 명이 앉아있었는데 Typing on the keyboard 그들은 키보드를 치고 있었고 Seem busy 아주 바빠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그리고 사진 중간에 A woman Wearing glasses 이 사람이 또 제일 주인공으로 다루어졌죠 안경을 쓰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 Standing at the counter에 서서 Looking for something in her bag 카운터에 서서 자기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뭔가 찾고 있었던 것 같죠 자, 그리고 Behind her 이 여자분 뒤에 A girl Long hair를 가지고 있고 Talking on the phone 전화 중이었으며 또 Other people Talking about something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외에도 저기 뒤에 뭐 서 있고 기대어 있고 걷고 있고 몇 명 더 보였어요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 어때요? 중간에 어때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여자분 D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백그라운드나 혹은 오른쪽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The place is very crowded 이 장소가 아주 붐빈다 Some instructions on a wall 뭔가 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설명문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종이들이 되게 작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느낌은 Everyone looks tired 다들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줄 서 있고 또 여행 또 수속 중이니까 좀 피곤해 보였겠죠 자, 느낌은 어디까지나 나만의 느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답안을 완성해 보는데 딱 보시면 인트로와 그리고 중심 인물들을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길고 대신에 배경과 마무리는 굉장히 짧고 혹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트로 인물 후에 아, 배경 못하겠다 마무리 못하겠다 바이바이 이렇게 갔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다라고 말하고 누가 봐도 사람들 말고는 할만한 거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말하냐 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템플렛에 넣어서 답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빠르게 This picture was taken in an airport 여기서 지금 공항에서 찍었습니다 And some people are waiting in line to check in 지금 어떤 사람들이 체크인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어요 선생님은 가방을 옆에다 두고 혹은 가방을 메고 그리고 여권을 들고 티켓을 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기 때문에 체크인한다 라고 유추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유추사항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그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채점자가 감점하지 않으니까 자신감있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세요 자, 또 On the left side 왼쪽에 There are two airline officers typing on the keyboard 에서 키보드를 치고 있는 두 명 They seem to be very busy with customers 손님들로 매우 바빠 보입니다 자, 그리고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그리고 사진 중간에 A woman wearing glasses is standing at the counter에 서 있고요 She seems to be looking for something in her back 가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고 I guess she's trying to find her passport or flight ticket 무언가 뭐 여권이라던지 아니면 비행기표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건 I guess 하면서 말을 했죠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자, 또 Behind her 이 여자분 뒤편 자, A girl with long hair is talking on the phone 긴 머리를 가진 소녀가 전화 중이다 And there are other people looking at each other and talking about something 자, 그리고 또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All of them are holding their luggage 다들 자기 가방, 짐가방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그 외에 타인들이 있었으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배경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The place is very crowded 이 장소가 매우 분비입니다 그리고 There are some instructions posted on the wall 그리고 벽에 instructions가 붙어 있어요 자, Overall, Everyone looks tired 다들 피곤해 보입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다시 한번 시간이 어떠면 어떻게 된다? 자, 이물면서 충분히 많았으니까 이물면서 하고 정말 배경이랄 게 없었어요 그럴 때 뭐 The place is very crowded Bye-bye 이렇게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공항에서 자줄 수 있는 표현 인물 그리고 또 장소적 특징 몇 가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오늘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진 않았으나 예시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Some people are standing in line 이거 할 때 Standing in all 하시면 안 되고 Standing in line 자, 또 오랜 스택 바지를 입은 여성을 출구 게이트로 걸어가고 있어요 A woman with orange pants is heading to the departure gate 으로 걸어가다 한 남자가 기둥이 기대어 있다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column 한 여자가 짐을 끌고 있습니다 A woman is pulling her luggage 자, 그리고 또 배경 이 공항에서 쓰이는 장소인데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표 판매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공항에 가면은 셀프 체크인하는 기계들 같은 것들이 자, 이 인터벌이 명확하게 이렇게 서 있죠 자, 티케머신스 are set up at regular intervals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여행가방들이 보입니다 I can see suitcases being placed on the conveyor belt 스크린이 천장에 달려있어요 보면 이렇게 스크린들이 정말 이렇게 위에 천장에 달려있죠 Some screens are hanging from the ceiling 많은 의자들이 창문을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한 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죠 공항에 가면 Many chairs have been arranged along the window에 따라 놓여졌다 라는 얘기에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part 2 꿀팁 첫 번째 인물의 외모를 유연하고 유창하게 묘사하게 어차피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죠 뭔가 특이한 그런 의상을 입고 나오지 않아요 입어봐야 무슨 색 티셔츠 맞죠? 또 입어봐야 또 무슨 색 pants 또 carrying a bag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인물의 외모를 우리가 반복 연습하여서 외모를 말할 때는 유연하게 말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자, 또 동작을 정확한 동사로 묘사한다 Doing something, um something, yeah something은 좋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Talking about something 라든지 Leaning against the column 이라든지 뭐 Standing at the counter 라든지 이렇게 명확한 인물들의 동작을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자, 또 um and 자연스러운 전개 가지세요 말하다가 음, 음 하는 거 완전 정상이에요 오히려 딱딱 부러지게 말하다가 아우 말 없다 다시 말한다 이거보다 음 and what else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느낌이나 날씨 같은 모호한 문장을 너무 많이 말하는 것도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라든지 느낌, 날씨 이런 걸 빼시고 오직 인물과 장소를 묘사하는 정확한 표현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진 파트 여기까지고요 Part 3, Respond Questions 보도록 하자 질문들의 대답하라 라는 유형입니다 질문들의 대답하라 즉, Free Talking 하여라 입니다 자, 성우가 읽어주는 화면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 시간 안에 대답을 하는 유형으로 Question 4, 5, 6에 해당하며 3점, 3점, 3점 총 9점이죠 그러면 배점이 꽤 높아요 3점, 3점, 3점 아주 높죠 자, 이 문제는 문제당 준비 시간이 없고 바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문제를 빠르게 읽는 독해력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를 빠르게 생각해야 되니까 아이디어 또 영작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데 뭐니뭐니 해도 역시 문장을 많이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무에서 유로 간다 라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내 영작 실력을 상상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영작을 공부하기에는 토스 시험이 너무 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토스럼스를 빠르게 취득하기 위해서 문장을 많이 단어 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반복하며 손으로 쓰시기보다는 입으로 많이 반복하면서 문장을 많이 드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루에 나는 스무 문장을 먹을 테야 이런 것처럼 문장을 많이 빨아들이면서 그 와중에 필요할 때는 나도 영작을 같이 곁들인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은 회화가 결론적으로는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art 3 오늘의 문제는 친구와 어울리기에 대한 토픽이었습니다 자, 여느 때처럼 Question 4, 4번에서는 두 가지를 결합하여 물어보았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결합해서 물어보거나 혹은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데 오늘은 당신이 만약에 어떻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나만 물어봤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고득점 레벨 세븐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면 최소 다섯 문장 이상을 가져가셔야 돼요 자, 오늘의 문제 Imagine that 하면서 또 인트로가 나오게 돼요 하면서 당신은 대답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라고 나오게 되죠 Imagine that a British marketing firm is doing research in your country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무엇에 대해서 친구와 그리고 interacting with other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하여 대답하게 된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지시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뭐 Let's assume that you are talking on the telephone with your friend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결론적으로 이 인트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다? 당신은 지금부터 대답을 하기로 하였다 라는 게 보인 돼요 너는 대답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질문이 물어봤을 때 친구가 몇 명이고 뭐 예를 들어서 친구 몇 번 만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 친구가 없어요 밥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대답 안 된다는 거죠 여행 몇 번 가요? 어디로 갔었어요? 난 여행 안 가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난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면 0점 처리됩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의 순 기능은 지금부터 당신은 대답을 하기로 했다 라는 게 순 기능이에요 자, Question 4 Who is your closest friend in school? And how did you meet her?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고 그리고 어떻게 그 친구를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누가 best friend이고 그리고 어떻게 만났냐? 라고 질문 받은 거죠 자, 우리 그러면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은 선생님이 같은 걸 물어봤는데 조금 비슷하게 바꾼 버전이에요 자, My closest friend is Ashley 제가 가장 저의 친한 친구는 Ashley입니다 I met her on the first day of class 클래스 첫날에 만났어요 She was sitting behind me 제 뒤에 앉았는데 So, I said hi first 저는 일단 안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And we became good friends after that 그리고 나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죠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고 그리고 내가 그녀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설명해준 거죠 자, Extra We need the courage to approach someone first 우리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가 필요하다 또, Making new friends opens up a new world to us 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Answer 질문에 대답을 한 여기까지 자, 나는 high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대답을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Extra 문장들도 관련하여 자, 내 것으로 만드시면은 Friends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토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또 Question 5 이건 하나만 물어봤어요 If you wanted to meet your friends outside of school What kind of activity would you want to do with them? 자, 만약에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나가 논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 받은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 만난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If you wanted to 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받아 If I wanted to로 받아서 If I wanted to meet my friends outside of school 제가 만약 친구들을 학교 밖에서 만나고 싶다면 I would want to watch movies with them 나는 그들과 영화를 보고 싶어요 왜? My friends and I love watching all kinds of movies 저도 그리고 제 친구들도 전부 다 온갖 종류, 모든 종류의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And it'll be so fun to talk about the movie together 같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지인들과 영화를 보고 나오면 그 영화에 대한 스토리도 이야기하고 또 영화의 느낌이라든지 궁금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것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다 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엑스트라로 I enjoy playing badminton or playing card games with my friends Talking with my friends relieves my stress 자, 저는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거나 혹은 카드게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은 제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question 6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for university students to develop friendship with one or another during university years, why or why not?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대학생들이 대학교 시절에 서로 우정을 쌓아야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들을 많이 사겨야 되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정을 쌓아야 하냐 친구들을 사겨야 하나 같은 뜻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질문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정석 대답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Yes, I think it is important for university students to develop friendships with one or another during university years First 하면은 정말 그냥 15초가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서론이 너무 길다 라고 하실 때는 서론을 안 하고 Do you think?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Yes, I think so 라든지 No, I don't think so 라든지 의견만 밝히면서 이유를 얘기하시는 걸 권유해요 말을 많이 해서 어필을 하려도 시간이 있어야 또 얘기를 하겠죠 30초란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과감하게 서론을 자르고 내용을 얘기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세요 자, 갑시다 Yes, I think so First, 왜 학생들이 친구들을 사귀고 또 어울리고 우정을 만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가 자, 학생들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고 또한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사교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Because they will have to work with a lot of employees in a company as soon as they graduate university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들은 회사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관계가 좋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습관이 연습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회사에 들어가서도 잘 적응할 확률이 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세큰 두 번째 Students can make good memories while studying and spending time together during the school days, school years 학생들은 친구들과 좋은 기억들을 만들 수 있겠죠 같이 공부하고 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 that's all, 여기서 therefore 할 시간도 없었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서론 자르고 내용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끝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하죠 선생님, 말하다가 끊기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시간이 남는 게 나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베스트는 말하다가 시간이 남지도 않고 잘리지도 않고 딱 하고 안녕 한 다음에 바로 끝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잘 조절되진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평상시에 시간 안에 매일 매일 못 들어가던 학생도 시험에서 되게 우연히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할 말이 항상 많아서 탈이었는데 시험에서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조절이 안 되죠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뭐냐면 레벨 세븐까지는 사실상 말하다 잘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벨 세븐을 받을 때까지는 릴렉스 하면서 편안하게 그래, 남을 수도 있어 뭐 말하다 잘릴 수도 있어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레벨 세븐을 받고 나서 7에서 8로 가실 때 그때부터는 조금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끝 마무리까지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만점자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레벨 세븐까지는 좀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그러면 정석의 답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번에 혹시 30초 답안 말하기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길게 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Yes, absolutely 오, 당연하죠 For example, 바로 들어가요 When I was an intern, 제가 인턴이었을 때 I work with many people,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일을 했죠 That time, 그때 I had no idea how to get along with everyone 저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를 몰랐어요 And how to communicate with people who were different from me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왜 몰랐죠? Because I was always alone during my school years 왜냐하면 저는 학창시절에 항상 혼자였거든요 자, 나는 friendship을 경험하지 못했다 Making relationship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턴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Therefore, 여러분 이거 흥미로운 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They should learn how to make relationships and how to socialize with many people because they will have to work with a lot of employees in a company as soon as they graduate university Oh, first 의견이 또 이렇게 예시로 올 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네,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턴일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은 학창시절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first 가 예시를 지나 뒤에 결론 뒤에 붙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83 같은 경우에 나의 생각을 그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유로운 형식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3 또 꿀팁 드리고 가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명확하게 한다 내용을 많이 붙이는데 일단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의문문에 있어서 직설적으로 대답을 먼저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When was the last time you met your friend?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난 건 언제입니까? 이렇다면 당장 문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I love my friends We can have so much fun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바로 Today is a go 이렇게 말을 하는 한이 있어도 질문에 직설적으로 먼저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쉬운 문장으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문장들을 많이 축적하는 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쉬운 문장으로 술술술 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또한 콩그리시가 섞이더라도 자연스럽게 말하기 Part 3에서 여러분 칼같이 완전 완벽한 문법으로 말한다 라는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클 수 있어요 일단 레벨 7을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말을 많이 하고 내용이 다양하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내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반복되는 거 없이 그러려면 아이디어가 많아야 되는데 펼치다 보면 콩그리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원망하지 마시고 제대로 말하다가 Today is a go um you know soju? very good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And we went to Hongdae area Hongdae yes good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말을 하는 동안 물론 이제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다양한 의견을 용감하게 말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Part 4 Respond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질문에 대답하라 라는 유형이죠 방금 Part 3가 그냥 Respond questions였는데 이번에는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Part 4는 Free Talking이 아닌 유형이죠 자, 먼저 제시된 표를 파악한 후에 A C로 출제되는 질문을 대답하는 유형입니다 자, 문제번호는 Question 7번, 8번, 9번에 해당되고 각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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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표 읽는 시간 30초가 주어지고요 자, 또 답안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주요 평가 포인트는 물론 A C를 듣고 자, 독해, 문제를 독해하여 센스있게 답을 찾아 얼른 영작해서 말하는 스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뭐니뭐니도 가장 중요한 건 A C를 제대로 파악하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 특히 논란이 됐던 문제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좋아요 우리 그러면 오늘 7번, 8번, 9번에 해당하는 오늘 Part 4는 Course 수업 일정표였습니다 Part 4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일정표의 유형이었는데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행사, 개인의 일정, 강의, 출장, 면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강의 일정이었죠 Course 리스트가 이번 연도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일정표 중에 하나예요 자, 기타 문제 등도 꼭 풀어보고 가시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일정표만 공부해야지 하면 안 되겠죠 이력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종류 하나쯤 꼭 풀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의 표 보겠습니다 30초 동안 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에 재빠르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표를 읽어줘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타이틀 및 분류를 파악합니다 보자마자 제목과 그리고 위에 있는 주소 같은 기본 정보 그리고 데이타임 클라스처럼 분류를 읽어주는 거죠 자, The 무슨 art center's course list 자, 그리고 주소 데이타임 클라스 이렇게 구분을 읽어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메인 토픽들을 파악해 봅니다 자, 메인 토픽 보시면은 Introduction to portrait painting 인물화 그리는 인트로 또 Introduction to beginner drawing 그림 그리는 인트로 How to draw using 3D tools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 Watercolor painting 수채화 The basic Clinic sculpture 조각을 말하는 조각 수업이에요 또 Art history 라는 히스토리 클라스입니다 자, 먼저 메인 토픽을 이렇게 또 파악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9번을 유추해 보는데 우리가 9번은 흔히 뭔가 겹쳐있는 내용이 9번으로 나온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뭔가 공통성이 있는 것들인데 보시면요 지금 공통성이 있는 것들이 먼저 Fridays 금요일에 수업이 2개가 있어요 자, 또 Painting 자, Painting Drawing Draw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Painting은 뭔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말하는 거고 Drawing은 그냥 조소처럼 펜으로 뭔가 펜으로 연필로 그림만 그리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얼핏 보면 똑같은 그림 그린기처럼 생겼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이 다르다 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자, Date 금요일에는 스케줄 다 얘기해줄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Painting 다 얘기해줄래? Drawing 다 얘기해줄래? 이럴 수 있는데 무엇을 물어봤던 간에 단어 하나만 캐치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인트로가 있었는데 Can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결론적으로는 질문에 대답을 해줄래? 라는 내용이었지 뭔가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자, 먼저 Question 4 Where is your center located and how much does each program cost? 자, Where is your center located? 를 보자마자 아, 아까 우리 주소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얼마이냐 라는 내용이 아래쪽에 나와있습니다 Each program is $75 뭐, 혹은 It is $75 per class 해도 되고요 온라인 레지스트레이션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자, 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답안 보시면 The center is located at 416로 읽어도 되고 416도 괜찮아요 Maple Street And each program is $75 온라인 레지스트레이션 is available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노트 보시면 The address is 2주로 읽으셔도 되고 It is more dollars each로 읽으셔도 돼요 꼭 같은 표현을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드디어 Question 8 이것이 논란의 문제였습니다 잘 보세요 I heard that The introduction to portrait will be offered every Thursday Is this correct?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목요일에는 아무런 수업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게 뭐냐면은 introduction 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Thursday였어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introduction 뒤를 못 들은 거예요 introduction 목요일? 하니까 어? 아니? 그거는 Tuesday 이러면 이렇게 들은 거죠 실질적으로 자, 이 portrait란 단어가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이걸 듣지 못하고 introduction Thursday? 이렇게만 들은 거예요 자, 사실은 답인 그것이 아니라 자, 목요일은 아무런 수업이 없었어요만 답이 아니라 이것은 월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답을 보시면 Oh, no. That is not correct 뭐 어떤 방법으로든 아니다 라고 말해주시고 It'll be offered every Monday from 12pm to 2pm 이거를 every Monday라고 하셔야 되고 every 만약에 안 쓴다면은 그냥 Monday스로 했을 수도 있어요 표현은 Monday스로 돼있었죠 So, from 12pm to 2pm Please note that there is no class on Thursday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또 표기도 해줬어요 자, 그래서 A씨의 혼란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8번이 논란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9번 우지템이 all the classes related to painting 페인팅! 읽자마자 딱 보자마자 이미 예상을 했어요 아, 페인팅을 물어봤구나 드로잉을 물어본 게 아니었죠 자, 그래서 표를 읽을 때 선생님도 오늘 페인팅이 혹시 3개일까봐 주의깊게 사실 봤어요 시험문제는 항상 두 개만 출제됩니다, 9번에서 근데 오늘 혹시나 해서 그래서 자세히 보았으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느꼈던 것은 페인팅과 드로잉을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려고 의도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제목들이 비슷비슷비슷하면서 A씨도 잘 못 듣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 답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답이 맞나? 이렇게 스스로 불안감을 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오늘 난이도가 오랜만에 Part 4가 중상이었던 거예요 자, 봅시다 Sure, there are two classes related to painting The first is 수업이름 It'll be held on every 무슨 요일 from A to B 시간 The second is 또 수업이름 Which is on every 무슨 요일 from A to B 시간 This class is a basic class 이거는 basic class예요 뒤에 더 basic이라고 써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초보 기초 수업입니다 라는 기타 내용까지 말해주었어요 자,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A씨에서 강조하는 단어를 의심 없이 따르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씨에서 강조했던 단어가 뭐였죠? 딱 물어본 게 페인팅 말해줄래? 라고 그랬는데 물감을 칠하는 건 1번, 4번이었어요 드로잉 말해줄래? 색치 없이 그림만 그리는 거 그냥 말 그대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페인팅 하면 그거 짚고 드로잉 하면 그거 짚고 설마 4개를 물어볼 일은 없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9번에서도 끝나고 나와서 선생님, 다 그림 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렇게 자, 그냥 단순히 A씨를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포 꿀팁 보실게요 먼저 표를 빠르게 읽기 위, 아래, 중간 그런 순서를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또 8번 빠르게 판단하기 A씨에 나온 단어를 얼른 캐치를 해야 되겠죠? 빠르게 캐치 물론 오늘은 인트로덕션과 똘리스데이 사이에 그 인물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주었는데 자, 단어를 빠르게 캐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또 반복 말하기로 속도 업 답을 찾아도 말을 느리면 또 시간 안에 말을 못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 귀를 기울여라 자, 오늘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오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워 들었어도 사실 정답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명확하게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There are two painting classes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Paintings 이렇게요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아주 방심해서 이상하게 나는 팝사를 잘했었는데 이날따라 조금 헷갈렸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삐 하자마자 말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삐 한 다음에 이렇게 맞아요 한 5, 6초 정도 들어도 괜찮습니다 키워드만 들으면 또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Part 5 Proposal Solution 보도록 하죠 해결책을 제안하라 라는 유형입니다 자 LC로 출제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형으로 Question 10번 자, 문제의 수는 한 문제 그리고 점수는 5점 만점인데 실질적으로는 10점의 파워가 있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파트를 잘해 주셔야 고득점이 잘 나오게 되겠죠 자, 준비 시간은 30초 답안 시간은 60초가 주어지게 됩니다 LC를 듣고 해결책을 제대로 제안을 하는데 영작 실력이 필요한데요 뭐니뭐니 해도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10점 만점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앞에 부분 파트에서 실수를 했을 때보다 뒷파트, Part 5에서 방향성을 잃고 회피성 답안을 하고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혹은 뭐 아예 LC가 말했던 문제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안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주 레벨이 많이 내려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뒷파트들을 못했을 때 조금 더 감점이 크다 라고 느껴졌다라는 거죠 고로 배점이 좀 더 크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유형은 여러 직원들을 한꺼번에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트레이닝하는 방법 물어보기 유형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여러분 쉬운 유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영어가 쉽다를 다 떠나서 엘씨도 들을만 했던 거 다 떠나서 뭐죠? 기본 반에서도 풀고 중급 반에서도 풀고 인터넷 강의 실강 뭐 형강 다 풀었었죠 자, 한마디로 반드시 어떤 어떤 토스 클라스라면 누구나 다룰 만한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득점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한 명이 전화해서 도와움을 요청하는 도와주기 유형이었고 해피성 답안 무조건 쿠폰대잔치 전문가를 소개한다 뭐 이런 해피성 답안은 0점 처리 되겠죠 해결책 축적을 평상시 해주셔야 돼요 오늘 유형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해결책이 가능했습니다 자, 여러 직원들을 한꺼번에 트레이닝하는 방법 LC 내용 요약해보면 시작이 나는 주인이다 너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매니저이다 해결책을 제안해라 내가 주인, 너는 매니저 자, 지금부터 내 얘기를 들어봐 라고 나오게 돼요 먼저 첫 번째 4 of our employees are living to 10 university 자, 우리 직원들 중 4명이 대학교를 다녀야 해서 이제 일을 그만둔다 자, we hire 4 new employees how to train them at the same time 자, 그래서 우리가 4명의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training them at the same time will be so hard it'll be so confusing 자, 이 여럿을 한꺼번에 트레이닝하게 되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 어렵겠지 자, it is so hard to train them together 라는 문장도 있었어요 같이 트레이닝하기 힘들다 지금 보면 뭐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같이 트레이닝하기 힘들다 한꺼번에 많이 채용할 수 밖에 없었다 같이 트레이닝하기 힘들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자, how can we train them in a way that doesn't negatively affect our business?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비즈니스에 negative한 effect을 주지 않으면서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을까? 트레이닝 for employees at the same time will be very hard 이 뜻은 무슨 뜻이죠? Can train them together 자, 이들을 한꺼번에 트레이닝을 못 하겠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자, 끝! 기다릴게 연락 줘 라고 나와 있죠? 자, 좋습니다 이게 A씨의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 A씨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좋습니다 자, 해커스 기본 교재에서도 또 나왔어요 멋진 뿜뿜이죠? 자, 좋아요 자, 그럼 문제 Should that you recognize the problem? 문제를 파악했는지 보여달라 라고 했으니까 레벨 7 기준 답안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I just heard about your problem and I understand that 4 of our employees working at our ice cream shop are living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4명의 직원이 떠난다 and training for new employees at the same time will be very hard 그래서 4명을 동시에 트레이닝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자, 레벨 5, 6 분들의 답과 또 레벨 8은 조금 더 상세하겠죠? 언제나 하면 멈추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Proposal way of dealing with a problem 어떻게 해결책을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사람을 뽑는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4명을 못 뽑은 게 아니라 이미 뽑았어요 이거 어떻게 트레이닝해야 될까? 지금 보시면은 온라인 트레이닝이 싫어 라든지 오프라인이 싫어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4명을 한꺼번에 트레이닝하기 힘들어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온라인 트레이닝 또 오프라인 트레이닝 다 사용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을 말할 때 어떻게 그들을 따로 분산해서 트레이닝하는지를 말해줘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베스트 텐서 보겠습니다 Firstly The best training method is to train them one-on-one 자, 트레이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대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We should organize an on-site training day On-site training name은 뭐죠? 실전 트레이닝 데이를 만들어라 얼굴 보고 나와서 일대일로 과외받듯 And Give each person a different training day 아 이 네 명한테 한 사람당 각각 다른 트레이닝 날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트레이닝을 안 하는 거죠 각자 따로 하는 거죠 각자 날짜를 하나씩 정해주어서 They can learn everything from existing employees 원래 직원들이 떠나기 전이니까 이 직원들에게 한 명 한 명 한 명 따로 날짜를 정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어떨까? 자 두번째 Second We should make a detailed training manual A video clip On how to use cash register 자, cash register가 이 계산기, 계산하는 그 cash register 말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매뉴얼과 혹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어떨까? So they can take a look at them anytime they want 그들이 원할 때마다 볼 수 있게 It'll be very helpful 아주 도움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Also 이것도 가능하죠 We should make them join our company's 온라인 트레이닝 세션에 참가하도록 하다 This way, 이렇게 하면 They can learn some of our important company rules 그들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룰들을 알게 되고 And how to treat customers politely 어떻게 손님들을 공손하게 대해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온갖게 다 가능한데 레벨 6 분들은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하시면 되고요 레벨 7 분들은 여기서 두 개 말하면 훨씬 더 확률이 크고요 레벨 8 분들은 다 얘기하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문장이 조금 줄어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완결 답안을 드렸으니까 노트 하셔서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얼굴 보고 하는 온 사이트 트레이닝 못해? 라고 한다면 아, 그럼 디테일한 매뉴얼 만들어서 주고 자, 온라인 트레이닝 시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럴 수 있어요 온라인 트레이닝 싫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 트레이닝 밑에 거 빼고 위에 거 얼굴 보고 일대일로 과외하듯 그리고 또 트레이닝 매뉴얼 준다! 라는 방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트레이닝 문제 완결 답안 드렸어요 자, 이것을 템플릿에 넣어서 소화하시면 되겠죠 자, 1년에 출제된 주의위형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 관련 신입사원들이 온라인 트레이닝 세션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요? 문제죠? 어떻게 하죠? Send email을 보내고 Give a serious warning 그리고 경고성 이메일을 보낸다 Schedule a test 테스트를 만들어라 They'll study hard 자, 우리가 회사로 돌아가서 테스트를 본다는 걸 알면 당연히 온라인 트레이닝 열심히 하겠죠? 자, 또 공공근로, 도시 공공근로에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자,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나이와 경력 제한이 없다라는 공지를 올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나 경력으로 사람들을 걸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무조건 사람들을 공평하게 뽑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Pick some people who live in town should provide jobs for local residents 아, 지역 주민들을 뽑아라 자, 도시 공공근로니까 기왕이면은 우리 동네 사람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요 또, Pick some people in random drawings 그야말로 자, 추첨하는 거 있죠? 이 바구니에서 노란 계란을 꺼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추첨을 아예 뽑기로 뽑아라 이렇게 자, 또 마지막으로 운영 관련하여 직원들이 새로 도입된 서브웨어를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새로 도입한 서브웨어 취소는 어려워요 새로 서브웨어를 깔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지금 안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할 수 있을까 자, Erase the old software 그냥 옛날 걸 지워버려라 Send a detailed manual via 스마트폰 매뉴얼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줘라 라는 방법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자, Part 5에 꿀팁 드리면서 갈게요 첫 번째, 무엇이 문제라며 여기는 짧게 가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뭐가 문제라며 짧게 또 두 번째, 해결책을 평소보다 많이 외우셔야 돼요 평소에 해결책을 들어가서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외워놓으면 술술술 외운 걸 말한다 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들어가서 내가 영작을 하면서 말할 때 외워있는 문장도 나오고 경험했던 문장도 나오게 되겠죠 Part 5는 생각보다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축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애매하다면 여러 가지 해결을 투하해버린다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문제 같은 경우도 트레이닝 문제인데 온라인이 싫다 그랬는지 오프라인이 싫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한 걸 다 투하해버린다 자, 그리고 또 역시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트레인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트레인 단어 하나만 들었어도 답안에 문제의 요지를 캐치할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 8.6 Express an Opinion 보여드리도록 하죠 의견을 말하라 오늘 2파트 8.6가 또 막판에 스펙타클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제시된 문제를 읽고서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 문제번호 11번이고요 마지막 유형이죠 자, 그리고 문제의 수는 총 한 문제 5점 만점 얘도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의 파워가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건 비공식적인 선생님의 그냥 주장이에요 앞에 파트보다 뒤에 파트를 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죠 자, 준비시간 15초 답안시간 60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영작해서 말하는가 가 중요한데 역시에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말을 해야 되겠다 방향을 잘 잡아야 그 즉 아이디어의 방향을 잘 잡아야 난 돈 얘기를 해야지 나는 배우는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지 정답을 또렷하게 말을 할 수 있겠죠 15초라는 시간은 누구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15초 준비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많은 내용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즉,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문제는 아파트나 집 렌트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주로 빈출 주제는 직장생활 일상생활 교육 기타 유형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평소에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키 문장들을 외우시고 또 예시를 길게 들리는 유연함도 필요하죠 얼마 전까지는 교육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골고루 나오고 있으나 교육문제가 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기타 문제가 나오게 됐죠 자, 그런데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2018년 3월에 출제됐던 3주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실강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제도 나온단다 나는 이 문제가 나한테 너무 화가 났다 우리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 좀 해보자 라고 수업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유형이죠 왜냐하면 이때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났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같이 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너무 약간 넌센스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정말 너무너무너무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작년에는 매우 속상했는데 오늘은 기뻤습니다 자, 볼까요? 자, 아파트나 집을 렌트하는 것이 집을 사는 거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아, 집을 사는 단점을 물어봤다 라기보다는 렌트를 하는 장점을 지금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렌트는 월세를 내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거죠 또 구매한 거 뭐죠? 소유한 거죠 그 지금 여기서 뭘 물어봤죠? 렌트의 장점을 물어봤어요 즉, 구매한 것의 단점과도 같은 내용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을 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안 했던 유형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돌발이죠 누구나 다 나도 내 집을 사고 싶다 또 취업을 하면 첫 번째 목표로 집을 사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3월달에 작년에 화가 났던 거예요 완전 넌센스 같잖아 너무 기타 유형이 너를 뛰잖아 이렇게요 그러나 역시 과거는 반복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우리 잘 해낼 수 있었네요 2월달 뿐만 아니라 3월달에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그럼 렌팅의 장점 임대를 하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쉽게 이사 갈 수 있다 이웃이 싫거나 시설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언제나 이사가 가능하고 내가 이사를 가는 데 있어 거의 장애물이 없다 자, 두 번째 수리나 레노베이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집주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하게 되죠 자, 또 예시로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집을 구매했는데 구매가보다 가격이 하락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짓 예시를 그냥 말한 거예요 진실이 아니죠 자, buying a house의 장점 이건 답을 안 만들겠지만 우리 다양한 예시를 봅시다 자, 그 집을 사는 장점을 만약에 물어봤다면 첫 번째 Can expect a property value increase 집 가격이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다 자, the economy is booming 자, 경제가 잘 되고 있고 salaries are rising 월급이 오르고 and everything is going up 다 지금 향상하고 있어요 House prices will also go up can earn a big chunk of money 그래서 경제가 잘 활성화되고 집값이 오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Can live in one place for a long time 한 지역에 오래 살 수 있어요 Make good memories 좋은 기억을 만들고 Have a stable life 안정된 삶을 살고 Make good neighbors 좋은 이웃들을 만들고 초긍정이죠 지금 자, 예시로 이번에는 또 반대해요 친구가 집을 구매했는데 집값이 상승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진짜 내 진심을 담는 게 아니에요 파일 3에서는 나는 이쪽 마음인데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갈 수가 없죠 무조건 어떻게? 질문에 물어본 대로 반응한다 자, 이제 준비를 했어요 저는 임대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때는 이 내용을 얘기하시고 아니요 자, 저는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할 때는 이 내용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어떤 방향이든 진심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그냥 말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질문이 물어본 바에 나의 가치관을 떠나 그저 영어로 대답해준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 예시도 팍팍 만들어낸다 자, 볼까요? 자,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renting a house or an apartment instead of buy my own place 사는 거에 비해 임대하는 장점들 I have two main reasons 가 있어요 First, 첫 번째 You can move whenever you want 당신이 원할 땐 언제나 자, 이사갈 수 있어요 If you buy an apartment and leave there 아파트를 사서 거기서 거주를 하면 You can't move easily 자, 쉽게 이사 나갈 수가 없다 Even if you don't like your neighbors or have bad facilities 자, 시설이 안 좋거나 혹은 이웃이 싫어도 쉽게 이사 나가지 못합니다 You have to end your difficulties 어려움을 견뎌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채점자가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지만 정말 싫으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나의 생각을 말하면 돼요 자, 또 Second I don't have to pay for repairs or renovations If something goes wrong, I can choose the landlord 무슨 뜻이죠? 자, 수리비 같은 걸 내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은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One of my co-workers bought a house two years ago 자, 제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2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It was over half a million dollars 있으면 50만불을 말하는 거죠 그냥,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진실의 내용도 아니고 진실의 액수도 아니에요 자, 50만불짜리 집을 샀는데 She pays a 5% property tax each year 5%의 재산세를 냅니다 And her house has now fallen in value to $400,000 무슨 뜻이죠? 40만불로 떨어졌다 여러분, 2년 만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말 그대로 예시를 좀 강렬하게 맞는 거예요 These days, 요즘에 She's really under a lot of stress 정말 많이 받고 있고 I think it's tragic that she bought a house and lost money 집을 사고 돈을 잃었다는 건 정말 비극입니다 Therefore, 그래서 Renting is better, especially in an economic downturn 자, 경제 침체기에는 특히 집을 임대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요 자, 좋습니다 1년에 실제된 주의형 보시면요 Do you agree that children should take language classes rather than or classes? 자, 당신 생각에 어린이들이 아트보다는 언어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제라든지 자, 어린이 문제 많이 나오죠? 또 생활 관련해서 Where did you get information about hobbies? Why? 어디에서 취미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까? 어딜까요? 인터넷이겠죠? 인터넷은 써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8.6 꿀팁과 함께 마무리 할게요 첫 번째, 빈출 중심 문제 풀이 회사 교육 생활, 빈출 중심 잊지 마시고요 또 기타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주세요 오늘처럼 과거 문제들이 반복됩니다 특히 어떤 거? 어려우면 더 반복된다 너무 뭐 10년치, 5년치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한 1, 2년치 정도 사이에 빈출 주제 보시면 좋아요 자, 또 템플릿을 확실하게 외우지 만약에 템플릿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면 정말 다다다다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예시 한 개라도 길게 말하시면 돼요 만점자가 아닌 이상은 First Second 없다고 하더라도 예시만 제대로 내용을 담아도 질문에 대답을 한다라는 게 증명되면 어느 정도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오늘 그럼 여기서 총평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다들 좋은 성적으로 시험 마무리 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며칠 사이에 또 시험을 보실 분들은 선생님 총평 여러 가지 보시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 이런 아이디어들이 가능했군 하면서 총평을 통해도 준비해 보세요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우리 학생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다음 달에 뵐게요